아휴, 아휴, 아휴 오밤풍에 무언 시켜먹은 걸 뒤집어 쓰고 지랄이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?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밥일만 잘하면은 그리워! 그 아가씨가 내 아가씨고 바로 자네 어머니요!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 하나, 둘, 셋! 네 눈에도 내가 전호로 보이냐? 아가씨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? 어머니! 할머니? 그리워!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인거요 완전 특이해 요즘 여자들이랑은 완전 틀려 처음이었어요, 아까 그런 느낌이야 나랑 같이 안녕!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 같네 어? 이러면 저거 알아보겄나? 아가씨? 나도 젊어지는 수밖에 없어 가슴이 자꾸 주책없이 뛰는구먼 저거 안 하려는 고생 난게 넓어bei 아니 아가씨 아니 아니 아니